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변사란 자연사나 보통의 병사가 아닌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그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검사가 변사체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검시라고 합니다. 이 검시를 통해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한 시신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풀어줍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젯밤 이 방에서 두 분이 같이 주무신 거죠? 근데 화장실을 가려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 아이고 어찌나 노랬든지 아이고 보니까 그 이마에 상처 있는 것 말고는 별따른 외상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마에 상처는 어쩌다 생긴 거죠? 아이고 어제 이 근처 식당에서 술 마시고 편의점에서 해체하러 갔다가 충분히 마시겠단 말인데 저 먼저 들어왔습니다. 혼자 술 마시다가 취해서 넘어진 것 같더라고요. 순진 송 모 씨와 함께 있었던 강 모 씨는 7, 8년 전부터 한 병원에서 알코올 의전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사건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최초 발견자의 증언과 편의점 앞 CCTV 동영상을 종합해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렇게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모든 자료와 증언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거기엔 단 하나의 억울한 죽음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재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예 검사님 예 아니 피해자가 워낙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휘청거리다가 어디 부딪혀서 다쳤겠죠. 아니 이런 사안에서 꼭 부담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검사님 알코올 중독자 아닙니까? 동생을 편히 보내주고 싶습니다. CCTV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검사는 부검 실시를 사경에 지시한다. 하지만 사경이나 유족은 부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검사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근거가 된 모텔 종업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로 결심한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 왼쪽에 상처가 없었다는 겁니까? 네 분명 모텔에 들어올 땐 오른쪽에 상처가 있었는데요 왼쪽에 눈은 없었어요. 다음날 죽었다고 해서 인물도 출동하고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왼쪽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아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아 이봐요! 아 이봐요! 이것 봐요 아저씨! 아이고 아이고 왼쪽 상처는 이렇게 창이 없죠. 그래요. 모텔 종업원의 진술이 경찰의 진술과 다름을 확인한 검사는 마침내 부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결과 자 이제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휴 어우 써 어 어 피곤해 어 야 나 먼저 들어가겠다. 나 안 들어갈래? 여기 먼저 가 나 이따 갈게 네 좀 더 와 아 어휴 어휴 물에 와 있어요. 어디로 가는데 야, 뭐하는 거야? 아이씨, 지금 뭔데 여기서 찾아왔는데? 형님! 형님! 뭐야? 나 버린 거 혼자 갔지? 왜 그랬어? 내 자식 누구야? 야, 이 새끼야! 니가 술을 잤어, 얼마나 잤어? 더 살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뭐라는 거야? 왜 더 살아? 발로 세 번 세게 찼습니다. 세 번째 발로 찼을 땐 통신이 움직이 잡았습니다. 왼쪽 이마의 상처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저랑 싸우다가 다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 오죽했으면 아버지 산소까지 찾아가서 자살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겠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이후 피의자 강 씨는 친한 후배를 죽여 목숨을 끊고 자살까지 생각하였으나, 검찰이 진실을 밝힘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살렸다며, 앞으로 죄값을 치르고 속죄하는 신경으로 살겠다는 취지의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이후 폭행지사죄로 구속 기소된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속죄하는 뜻에서 향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알코올 중독자의 단순 급성 심장사로 결론 짓고 그대로 묻힐 뻔했던 사건은 이렇게 사인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죽음. 하지만 검찰은 그 죽음을 그대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수사다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분 후 마지막 6분 후 그리고 우산